신형 E클래스 신형 E클래스 신형 E클래스 신형 E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차판사 홍애미씨입니다. 오늘 벤치 2월 프로모션 알아볼텐데 신형 E클래스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리뷰로도 안내해드릴텐데 역시나 예쁘더라구요. 영상 시작 전 저희 차판사 사람들은 리스, 렌트 두가지 방식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컴팩트 차량 A클래스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었죠? 디자인이 그냥 뭐 CLA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220 해치백 200만원, 세단 200만원 그리고 A35 AMG 고성능은 400만원이 할인인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약간은 더 오를듯한 프로모션이죠. 디자인 너무 멋있게 변한 페이스리프트 CLA입니다. 200만원 할인인데 뭔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실내 디자인까지 완벽한 C클래스 C300 아방가르드 C300 AMG 라인 여러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방가르드 500만원, AMG 라인 550만원 전달 동일합니다. 재고가 쌓이다 보면 갑자기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최고의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풀체인지 전 남아있는 재고 E클래스입니다. 이렇게나 할인이 된다고 롤러 하신 만큼 할인율이 좋은데 단 이 250, 이 350, 이 450 세단 라인업은 끝났고요. 이 300D 쿠페 2200만원 할인 그리고 이 450 쿠페 2350만원 할인 이 450 까불이 올래도 막판 할인 중입니다. 천만원 이 53 AMG 소량 남아있거든요. 할인 엄청납니다. 2400만원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1월부터 판매 시작된 신형 풀체인지 E클래스 당연히 프로모션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300 AMG 라인 기준 100만원 정도 할인 책정되는데 사실 지금 E클래스는 할인보고 사시면 안되죠. 차량가도 경쟁차종인 BMW 5시리즈보다 한참 높습니다. 그렇다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E클래스와 5시리즈 경쟁차종이라고 보면 안될 것 같아요. 프로모션 개별문의 주시면 최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두벤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S클래스입니다. S450D 일반 기준 400만원 할인 시작이네요. AMG 라인은 차량가가 조금 더 높아서 이제 1000만원 할인 S450, S500 롱바디 차량 많이들 찾으시는데 1200에서 1500만원 정도 할인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S580 1800만원 할인이고 24년씩 기준입니다. S클래스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뒀습니다. 23년식 S580은 색상 제한이 있지만 3,160만원에 말도 안되는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S클래스 중에서도 왕이죠. S580 마이바흥인데 워낙 고가의 차량이긴 하지만 할인 3,850만원 이야 놀랍네요. 가장 기대되는 건 S680 마이바흥인데 이 또한 재고가 넘쳐납니다. 할인은 4,950만원 시작이라는 점 마이바흥가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S580의 하이브리드 23년식 기준 3,200만원 할인 진행 중입니다. SUV 라인업 볼게요. GLA, GLB GLA, GLB 이 두 차량 또한 페이스리프트 거치고 있는데 다만 GLB 35 AMG가 23년식으로 제고가 남아있습니다. 1,200만원 할인 진행 중이고 24년식 GLB 250 150만원 디젤은 120만원 고성형 35 AMG는 300만원 할인 진행 중입니다. S클래스 전기차만 할인 많이 해주네요. 벤츠는 쿠페까지 출시되면서 더욱 인기 판매되고 있는 GLC입니다. 디젤 모델 일반형 그리고 가소린 일반 모델 이렇게 먼저 출시가 되고 쿠페 모델도 출시했죠. 하이브리드 모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출시 안됩니다. 디젤 150만원 가소린 200만원 GLC 220 D GLC 300 두 차량 모두 제가 리뷰했지만 디자인만큼은 역시나 AMG 라인인 GLC 300의 압승입니다. GLC 300 쿠페는 150만원 할인 진행 중이네요. 벤츠에서 가장 인기는 SUV 라이너 페이스리프트 된 GLC입니다. 23년식과 24년식 같이 판매되고 있는데 GLC 300D 600만원 프로모션 GLC 450D 쿠페 2200만원 프로모션인데 이 또한 23년식 24년식 같이 나옵니다. 다만 옵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23년식 기준으로 할인 많이 받고 사주시는게 이득이겠죠? GLC 402 또한 프로모션 550만원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GLC 450에 인기가 많은데 홍토벤이 S클래스만큼 많이 판매한 차량입니다. 프로모션 750만원이에요. 고성능 라인업인 GLC 53 AMG GLC 53 AMG GLC 구페 각각 천만원 정도의 프로모션 진행 중이며 언급하지 않은 GLC 63 AMG 또한 재고 많습니다. 할인도 굉장히 좋구요. GLS 라인업 돌아왔습니다. 450D 리뷰로도 안내해드렸는데 할인은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문의주세요. GLS 580 900만원의 할인 페이스리프트 되어 나오자마자 이 정도 할인이며 우리는 뭐다? 땡큐죠? 벤츠의 전기차 할인으로 승부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EQE 350 말 그대로 EQE를 전기차로 선보였는데 프로모션이 1200만원 EQS 450 4200만원 세다는 재고가 아직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고성능 모델 EQS 53 AMG 2600만원 말도 안되는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EQH EQB 각각 1200만원 EQS SUV 아직까지도 2700만원 할인 진행 중이네요. 이제는 뭔가 단종될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GT43입니다. 이 차량 이 차량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시트, 베이지 이런거 원하시거든요. 홍토벤에게 왜 홍토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300만원의 프로모션 가능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라인업인 SL63 벤츠에서 오픈카 중에서도 가장 최고 트림이죠. 막상 뚜껑 열어보는 인기가 없습니다. 엄청나 할인 약속 드릴게요. 개별문의 영앤리치의 대명사 지바겐입니다. 23년식 어느정도 할인이 있었지만 24년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할인은 제로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23년식의 메뉴팩처 할인이 꽤나 들어갑니다. G400D 이 차량 24년식 물량 풀렸는데 차량의 재고가 하늘의 별 따기죠.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은 전국 딜러사 프로모션을 검토해서 그중에서도 가정거품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빠른 문의 주셔야 되는건 기본이겠죠. 현금 할부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리스레드 두가지만 진행 가능합니다. 2월 벤츠 프로모션 총평해 보자면 E클래스 신형 너무 이쁘게 나왔지만 예상대로 할인은 거의 없다. 그리고 S클래스 GL이 전기차는 역대급 할인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즉시 추구가 가능한 차량들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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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